크고 작은 위기들이 계속 지난 100일여 동안 우리나라에서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지금은 비교적 통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안정화를 향해 가고 있는 이런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이 과정까지 오는데 국민들께서 직접 여러 가지 이해와 참여 그리고 힘을 보태주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고 의료진들의 헌신과 노력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종사자들의 노력과 참여 그리고 지자체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이 아마 이러한 상황을 가능하게 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회의에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이행 준비 상황과 계획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이번 주가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이행하는 마지막 고비인 황금 연휴라며 주요 관광지에서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제주와 강원 등 지역에서는 방역 준비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한편 총리께서는 생활 속 거리 두기의 이행과 맞물려 고3과 중3을 비롯한 학생들의 개학 시기와 방법을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늦어도 5월 초까지 방안을 마련하고 의견을 수렴할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셨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누적 확진자 수가 290만 명에 근접하였고 사망자는 20만 명을 넘었으며 대유행의 확산세가 잦아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평균 신규 확진 환자의 수가 4월 둘째 주에는 25명이었으나 4월 셋째 주에는 하루 9.3명으로 줄어들었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들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비교적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는 지난주 확진 환자 175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였으나 이번 주에는 65명의 확진 환자 가운데 6명으로 증가한 것을 볼 때 여전히 방역관리체계 밖에서 발생하는 경로를 알 수 없는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집단 감염 사례도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는 방역당국이 파악하지 못하는 코로나19 환자가 지역사회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한순간의 방심으로 또다시 대규모 감염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의 감염을 예방하고 지역사회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해외 유입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일상 속에서 철저히 예방하며 시설과 병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집단 감염을 차단하여야 합니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장기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생활 속 거리두기로의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의 개인 방역과 공동체가 함께 지켜야 하는 집단 방역에 대한 기본 수칙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업무, 식사, 이동, 여행 등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함께 지켜야 하는 31개 분야의 세부지침 초안도 공개하여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종 지침은 부체별로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더욱 충분히 수렴하고 생활방역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우리 사회가 합의하고 수용 가능한 수준에서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침 확정 이후에도 일상생활 속에서의 적용이 보다 손쉽게 가능하도록 계속 수정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겠습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이 집단 방역 세부지침 초안에 관심을 가지시고 좋은 의견을 제안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이미 발표된 개인 방역 5대 수칙안과 4대 보조 수칙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직접 살펴보시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충분히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와 함께 생활 속 거리 두기 지침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일상 속에서 정착시키기 위해서 각 기관별로 전담팀을 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팀에서는 일상과 방역이 조화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소관 분야와 시설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것입니다. 아동, 장애인, 노인분들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는 4월 16일부터 5월 1일까지 2주간 시설별 감염관리 책임자 지정 또 시설 내의 청소, 소독, 환기를 철저히 하게 하는 등 준수사항 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병원에서의 집단 감염을 차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집단 시설이나 병원 방문이나 면회를 하지 말아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24일, 25일에 걸쳐서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했었던 격리병동에 근무하는 간호사 두 분이 확진 판정을 받는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이 병원에는 중환자를 포함한 5분의 확진 환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방역 당국은 이 병원과 간호사 두 분의 자택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마치고 심층 역학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를 진단, 치료하다가 감염되시는 경우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 산재보험의 요양과 휴업 급여 등에 따른 보상과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외에도 이분들에 대한 예우와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1731명의 격리 치료 중인 코로나19 환자들을 위하여 이 질병과 사투를 벌이고 계신 모든 의료진분들과 그 이외에 병원에서 총소, 소독 업무에 애써주시는 미워한 분들, 매일 밤낮으로 의료 폐기물을 수거하고 소각해 주시는 청소업체 종사자분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거듭 당부드리지만 5월 5일까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가급적 모임이나 행사, 여행 등은 자제하여 주시고 야외 치역시설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후의 친목 모임이나 회식 등은 삼가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불편한 방역 용구를 착용하고 감염 위험을 감수하면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의료진의 노력을 기억해 주시고 한 명의 감염 환자에 의하여 대규모의 집단 감염이 발생하고 국가 전체의 문제로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학교에서 등교 계약을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이 기준보다는 훨씬 보수적인 기준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발생하는 확진 환자 수나 확진의 감염병 경로가 방역체계 내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한 그런 비율 이러한 것들로만 평가를 하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얼마만큼 우리 교육 현장이 특히 학교들이 방역에 관한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련돼서 필요한 지침이나 자원들이 비치되어서 확보되어 있는지 등등 그리고 학교에 계시는 교직원들이 방역수칙에 대한 또 그 방역의 여러 가지 조치들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실행할 준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등이 같이 고려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이외에도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등교 개학의 이후에서도 코로나19로부터의 감염이 학생들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이런 방역상의 조치들이 작동할 것이라는 이러한 신뢰나 이러한 의견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아마 결정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한꺼번에 다 계약을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조건들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어서 쉽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계약의 방법 또 순차적인 계약의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상급학교 진학 준비를 하고 있는 고3과 중3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등교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저학년들에 대한 등교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도 향후 시도교육청과 같이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전문가들의 자문 그리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진행을 할 생각이고 중대본에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모아진 의견들을 보고받고 논의를 통해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병행할지 여부도 이러한 등교계약의 시기 또 방법 등에 관해서 결정을 할 때 같이 학부모님들과 교육현장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듣고 함께 의견 수렴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0시 이후부터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분들 중에서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한 분들을 대상으로 또 안심밴드 착용을 동의하신 분만 안심밴드 착용을 하게 됩니다. 감염병예방법 제49조의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은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격리 방법이 자가격리가 타당한지 아니면 시설격리가 적합한지는 역시 행정관청이 판단합니다.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해당 지자체 장이 시설격리를 명령을 할 수가 있고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가 시설격리 대신 안심밴드를 착용하고 계속 자가격리를 하겠다고 하면 안심밴드 착용 후 자가격리가 유지가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가격리 앱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것이 휴대폰을 집에 놔두고 나가면 계속 집에 있는 것으로 인지하게 되는 것이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심밴드가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안심밴드를 일부러 훼손한다거나 안심밴드와 휴대폰 거리가 20m 이상 떨어지게 되면 이탈로 간주하고 그에 따른 조치가 취해집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하시겠습니다만 지금은 감염병으로 인한 국난 상황입니다. 정부 전체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모든 분야 그리고 국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을 잘 지키고 또 의료인들이 의료현장에서 의료행위를 하시는 데 있어서 최대한 불편을 덜어드리도록 하는 것은 방역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조치라고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조치를 이행하느라고 또 코로나19의 환자 진료 등에 임하시느라고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것은 적정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정부가 취해야 되는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손실보상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취지로 코로나19의 진료와 또 방역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데 있어서 발생한 손실을 최대한 적정하게 그리고 가능하다면 충분한 범위로 보상해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보상해 드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 객관적인 근거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은 불가피하게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의료계나 의료진들이 생각하는 손실의 범위와 내용이 손실보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 전문가들과 각계 어느 정도의 전문가들 특히 법률 전문가나 이런 분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다소 이견이 발생하는 사안도 있습니다. 최대한 국민들도 납득하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의료현장에 경제적 손실이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적정하고 충분한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합니다. 의료기관을 잘 지키는 것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도 중요하지만 다른 업종들과는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의 인식입니다. 다른 업종들도 물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적절한 지원을 해야 됩니다만 의료기관의 경영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하고 또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활동을 영유하는 것을 넘어서 코로나19라는 감염병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그러한 요소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손실보상 이외에도 예산을 통한 예비비와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지원까지도 아울러 검토하고 있고 건강보험을 통한 수가의 신속한 편성과 인상 또 추가적인 조치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현장의 경영상의 어려움이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고 그 조치에 관해서 속도를 내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